제품 추천 순위 소개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립니다. 진짜 진짜 액기스만 쏙쏙 꼽아서 정리했습니다. 구매하시는 제품 이 영상 보시고 고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. 추천 순위의 기준은 쿠팡 검색 기준으로 1위부터 10위까지 순서대로 상품으로 정리했습니다. 검색 기준이다 보니 추천 결과가 개인차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. 정말 내용을 군더더기 없고 상품평 리뷰수 가격 정보로 짧고 간략하게 정리해보았기 때문에 진짜 가성비 있는 제품만 빠르게 보시고 구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구매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5위부터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가격의 기준은 당일 업로드 기준입니다. 가격이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합니다. 구매 전에 꼭 리뷰 한번 확인해보시고요.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와 구매 정보는 댓글에 정리해두었습니다.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 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영상편집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